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검과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2022학년도 시즌 데뷔가 대체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여러분들의 공부도 차근차근 다 잘 완성되고 계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수능 전에 여러분들 한번 또 응원의 시간을 제가 또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021년 11월 3일 11월 3일 저녁 8시에 2022학년도 시즌의 마지막 라이브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3일 저녁 8시 라이브에 오실 땐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올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모든 강의의 촬영 일정들이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이브를 보러 오실 땐 일단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 즉,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강의는 다 완강을 때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더 강의도 보고 쉬우에도 공부는 당연히 더 하긴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강의 다 듣고 올 시즌에 들어가자고 아시겠죠? 제가 뭐 매년 이제 저희들 일정이 다 소화가 되면 그때야 이제 그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감이나 후기 이런 것들 이제 또는 응원 영상 이렇게 같이 남겨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라이브가 있으니까 우리 11월 3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같이 뵙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거는 있어요. 긴 시간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시간 그 뭐 수능 목전 앞두고 막 뺏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짤막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때 안 오시면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보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증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공부할 거 하셔야 되고 근데 잠깐 하다가 머리 식힐 분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많은 노력들을 다 해서 완강하신 분들 칭찬받고 싶으신 분들 그때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짧은 시간만 진행할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2021년 11월 3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자고요.